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제육볶음. 모처럼 제육볶음. 제육돋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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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먹으려고요. 해서 먹으려는게 아니고 배달시킨거지.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응. 해서 먹으려고. 그래서. 제육. 제육볶음. 시켰어요. 먹는거에요. 그리고. 순대. 김치순대. 김치순대. 보기에 맛있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순대가. 맛있어 보이는데. 고기순대 사갈려고 했는데. 고기순대가 다 나왔더라구. 이거. 밥이 있잖아. 이제 내가 비벼줄게. 좀 더 가져가. 근데 이게 좀 쌀거 같아. 짜진 않을거야. 밥이 좀 부족할거 같아. 밥 좀 가져올까. 됐어. 짠거 같아. 자. 봐둬. 자. 응.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몰라. 고기. 음. 맛있네. 안짜? 응. 요거는 김치순대요. 김치순대도 맛 한번 봐봐. 음. 엄청 절이네. 음. 엄청 절이네. 괜찮은데. 괜찮아. 응. 이번. 차례순대하고는. 음. 먹는 식감이 틀려. 자기 이거 더 가져가. 나 밥 가져올게. 이거 짜 안 넣어. 밥 더 넣고 비벼. 응. 밥 더 넣고 응. 비벼게. 그냥 밥 가져와. 응. 김치맛이 안다는 것 같은데. 김치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김치맛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먹기 전에 내가 이거 줄게. 밥을 거기다 좀 둬 줄게. 응? 그냥 됐어. 짜서 짜. 안 짜 안 짜. 응. 난 딱이야. 밥 좀 더 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줄게. 남겨서 할게. 많으면. 응. 난 딱 보니까 싸게 생겼더라니까. 그냥 일정이 한 줄 garage이 채워줍니다. 그냥 밥 schreiben. 그래. enga. 밥을 다 씻고 왔어요. 균형 계절이나 responsibility 나는 김치순대보다 찰순대가 나은 것 같다 나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는 색깔은 보니깐 엄청 맛있게 보인다 눈정끈한 죽는 놈의 그리스도 나는 아주 안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 잘 어울릴 것이다 나는 정말 맛있게 dealers 나는 이 물을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나는은 그 wind에 나가는 내 뼈가 나는 정말 맛있다 나는 너무 맛있다 나는 정말 맛있다고 고춧가루 샤넬 지금 깻잎 당갑시다 깻잎 당갑시다? 응 우리 깻잎 나가서 햇각 당가쎄야되겠다 응 응 좋지 깻잎 당가쎄 메추리아하고 계란하고 하는 거 똑같아 간장 넣어가지고 시켜갖고 마늘 같은 것도 있고 절장도 넣고 시켜갖고 있는 거야 똑같아 전부턴 딱 못해 따갖고 계속 따갖고 진짜 잘 먹는 사람이 됐는데 계속 따갖고 계속 따갖고 밥 먹는 게 밥 먹는 게 먹어볼 게 응 김치, 김치는데 어때? 어때? 낡은 별로야. 난 안 먹어봤어, 몰라. 너 이거 먹어봤잖아. 이거? 이거? 저희 먹어봤잖아.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응. 결심적은 안거 같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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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